지름아 새거 이 관자 관자 맞나? 이 소라? 관자? 이것 좀 삑삑이 아 그거? 지름아 여기 아 쉬마리 씻었어 이러면 아이들 공공감이 젊게 좋을까 얘는 문어 장난감인 줄 알아? 네 아니 좀 보자 우와 우와 그래 그래 나중에 엄마 제롱이 새로운 장난감 오징어와서 저거 먹물 나와 아니 제롱이 진짜 신났어 얘는 제롱이 장난감 왜 그리 많아 제롱이 진짜 새 장난감 좋아하지 엄마 자 이러면 또 뭘까요 이건 다 해양 생물들이야 그건 쓰레기고 아이고 저기에서 진짜 관자 나왔어 제롱아 관자에 삑삑이 있어 장난감 많이 생겨서 좋겠네 얘도 관자인가 얘 자기 건 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건 줄 이렇게 잘 알아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색깔도 예쁘고 얘 뭐야 다이어트 못하겠다 아 그래서 예뻐서 얘도 장난감 반찬통이야 뭐 물고 갔어 아 소세지 물고 갔어 아 여기 소세지가 많네 아 바스락이구나 아 이번엔 힙합이 취 취 취 취 취요 쫑 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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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흠 전에 지 우와 팝콘 뭐해 뭐해 우와 우와 팝콘이래 디렁아 옥수수 화났네 디렁 아 애기같아 아 애기같아 으흐흐흐흑 우와 귀엽다 안녕!